먼저 할게요 혜준 배우는 뭐 없어요 그냥 내가 골라줄 거에요 그냥 합시다 이거 뭐... 여우같이... 어 이거... 여우죠? 여우 쓰면 되네 자 이거를 살짝 떼 놓고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대충별 멋지게 포즈 취해주시면 여러분들 멋지게 또 사진 찍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거 같습니다 자 이쁜 포즈 해주시구요 여우같은 포즈 해주시구요 아까 그 꽃받침도 한번 해주세요 소름 돋는다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늘 귀한 시간 담아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자 이번에는 트랙탑 아 이거구나 오 저지 이거 위에 자켓 벗으시구요 네 네 입으세요 아 벗을 수 있나요? 아... 이어가 있군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여러분들 또 다른 착장 제가 멋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음 아 이거 맞아요 약간 이제 올리세요 아 이게 되게 수직은 하니 좋네요 근데 이것도 이것만 있으면 또 아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이렇게 또 바나나적인 역할 많이 해봤으니까 어디 뭐 이렇게 반창고 하나 붙이면 좋지 않을까요? 네 네 준비됐습니다 어? 뒤에 됐어요 아 뒤에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어디다 붙일까요? 아 코이다 붙이는 게 멋있겠다 네 코이 네 근데 이거 꼬니 같은데 꼬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거 약간 하나 붙이셔요 하나 붙이셔요 하나 붙이셔요 꼬둥이 맞아요 신지우 어... 꼬로로 이거 맞아요? 네 맞아요 네 좋아요 아 잘하시네요 엔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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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까지 해야 되나 엔지우 네 좋습니다 엔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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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저희 셋이 또 해보도록 할게요 셋이 어 나는 뭐하지 나는 이거 아 쿠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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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쿠로미하고 그러면 소우가 마이 멜로디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거죠 아 이거 이거 찍고 저희 셋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날개풍선이 이야 미치겠네 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저기 찍어주세요 자 오른쪽 자 사선 자 가운데 왼쪽 사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왼쪽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옷 입으셔야죠 마이 멜로디 주세요 귀여워 너무 귀엽다 자 그거 입고 이제 마지막 모델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옷까지 그쵸 네 이제 인사 드릴텐데 어떻게 노래하기 전에 마저 인사 한번 네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혜진이 형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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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러분들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또 두 분의 무대가 남았을